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또 지난 시간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살짝 다시 정정해 주실 게 있다고요? 지난주 에코프로 HL을 얘기하지 않았고요. 얘기했어야 했는데 얘기를 못한 거죠. 에코프로 머티... 어떤 얘기냐면 지난주에 에코프로의 그룹에서 클로즈 루프 에코 시스템 V2 버전을 인터베이트를 해서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신문 지상에는 이런 산업 폐수를 폐배터리 단에서부터 적용을 하겠다. 산업 폐수를 제로 베이스트를 추구를 해서 산업 폐수를 재활용하는 것을 배터리에 따라 적용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 CNG가 체제 수혜가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인터베이트를 막상 가보니까 약간 상황이 좀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클로즈 루프 에코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국내 유일의 에코프로만의 배터리 양극 소재의 밸류 체인이거든요. 소산 리튬이라든가 전구체 그리고 고순도 산소를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EM 쪽에 납품하게 되면 양극제가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배터리를 제작을 하게 되면 향후에 다시 폐배터리가 돼서 이를 에코프로 CNG가 회수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하고 여기에 리튬이라든가 니켈 이런 광물들을 추출해서 다시 가족사한테 전달하는 이런 순환 체계인데 이 V2 버전은 바로 에코프로 엔드리 크로즈 루프 시스템을 해가지고 여기에 친환경 종합 솔루션 기업의 에코프로 HN이 합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 가서 봤을 때 내용을 보니까 저게 폐배터리에 따라서는 산업 폐소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원래 폐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정이 전구체를 생산할 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서 전구체를 생산해서 발생하는 산업 폐소를 EWT 공법을 통해서 이걸로 이제 재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서 산업 폐소가 발생하면 이거를 용수는 고음 용수로 써서 다시 재활용하고 여기서 수산화나트륨, 암모니아소, 황산을 추출해서 전구체 원료를 재산하는 이런 과정인 거고 이거를 이제 연말까지 완성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클로즈 루프 시스템에 없었던 에코프로 HN이 합류가 되면서 지난번에 1분기 때 IR 때 에코프로 HN이 신사업으로 산업 폐소 산업에 대해서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들어온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그러면 산업 폐소를 완전히 재활용을 하게 돼서 산업 폐소가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제로 웨이스트 워터를 목표로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기존 공정 대비해서 원가 절감이 30%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현장에 그게 명확하게 에코프로 HN이라고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저는 이제 포스코 쪽에서 산업 폐소 해결 문제를 폐배터리라든가 소산의 유트움 공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얘기를 들었었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전 임원을 통해서 폐배터리 쪽에서의 산업 폐소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들었었는데 기사가 잘못된 거였어요. 기사가. 그러니까 기사만 가지고 기사 내용과 인터 배터리에서의 내용이 좀 달랐던 것이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김윤태 대표이사가 한 얘기가 클로드 루프 시스템은 2021년 11월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업계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라고 얘기했고요. 다른 기업들도 이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려는 고려했을 때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이고 연말까지 폐소 배출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를 통해서 그러면 에코프로 HN이 그룹사에서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들은 얘기는 외부 매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으로도 이게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좀 이게 어저께 급등한 이유가 아마도 이제 현장 에코프로 관계자가 에코프로 HN을 앞으로 회사에서 전사자로 키우겠다 하면서 향후 매출 1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기간을 얘기한 거 아니고 현장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 때문에 어제 급등세가 나온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었는데 근데 어쨌든 어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내용들 짚어주셨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까지 다시 한번 보완해서 언급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내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꼽아봐라 한다면 다들 정고체를 많이 얘기하실 겁니다. 삼성 SDI가 좀 끌고 가고 있는 정고체 이슈와 시세인데 관련한 종목군들이 어제 시간에까지도 강하긴 했었어요.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의견 전략 좀 주세요. 어제 시간에 강했던 거는 가만히 민간합동에서 28년까지 정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리튬화기, 차세디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지원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 정부에서 5년간 1,172억 지원 유행이었죠. 그리고 민간에서 구조 투장이 있는데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가장 큰 화두가 정고체 배터리 그리고 46X 원통이 배터리 이런 쪽과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아마 그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던 걸로 보이고요. 삼성 SDI가 2027년 그리고 XKU는 2029년 LGA 인용 솔루저션이 2030년을 생산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 SDI가 ASB라고 해서 이런 정고체 배터리의 목업을 공개를 하면서 로드맵을 나오게 되고 기존에는 P5 대비해서 한 40% 정도 에너지 밀도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삼성 SDI도 이게 어쨌든 이게 주력이 아니라 부피를 줄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기차 공간을 확보하고 무게 감소를 목표로 이렇게 얘기했고 시기를 정확히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SK온도 일단 황화물 정고체에 만들 예정이지만 그 중간 대결 리튬 메탈 배터리를 얘기를 했고 앤솔도 얘기를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겠다라고 김동룡 사장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정고체 배터리보다는 2027년까지 리튬 항전지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지금 어떤 배터리 3, 4, 5도 어떤 정확한 개발 양산 시기라든가 시장 규모라든가 배터리 가격을 어느 곳에 다운을 시킬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황화 리튬 관련주로 이수 스페셜 케미카, 레이크 머트리얼, 한농화성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고 고체질 전화 쪽에서는 장비주들이 움직이고 있죠. CIS, PNT, 하나기술, 석경 AT, 에코프로피엔드 포함은 되지만 또 이제 다만 주가적으로는 단기 과열의 구간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농화성 시간에 상한가 나오고 이수 스페셜 케미카이라든가 레이크 머트리얼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펀드멘탈로 선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세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투자하기는 좀 무리는 있다. 이 시장 자체가 향후에 아무래도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하이엔드급에서 일부 장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시장 규모도 전체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쪽의 한 3% 이내로 그 정도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당장에 이게 우리가 투자 펀드멘탈로는 아니고 그냥 모멘텀으로 철저하게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 모멘텀 플레이로 관련 종목도 얘기 주셨고 삼성 SDI는 그럼 어떨까요? 2월 13일에 관심주로 얘기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셀사 대비해서 투자가 좀 미약했다라는 지적 등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오히려 투자 에너지를 응측해뒀던 걸 풀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풀리더라고요. 하나 증권에서 삼성 SDI의 시든 밸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 쪽 관련돼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배달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삼성 SDI의 투자 재원이 되기 때문에 혜택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 SDI가 달라진 것들은 어쨌든 이처전지 산업에 대한 바라보는 뷰가 달라졌거든요. 보수적 투자에서 적극적 투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원토닝 배터리 쪽에서의 삼성 SDI가 개발이 두각을 나타난다면 그러면 삼성 SDI도 보셔도 좋지 않겠냐. 그동안 셀3사 중에서는 다소 투자에 대해 소극적인 것 때문에 소요가 됐었는데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목표가는 80만 원 얘기도 나오던데요. 일단 삼성 SDI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의 지각 다시 한번 확인받았습니다. 오늘 개장 전 좀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는 LS 얘기해 주시네요.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증권사 5군데 2월 15일자부터 나온 리포트 5군데의 리포트를 종합해 보니까 공통적인 사항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고요. 그리고 LS, LMM을 연결 인식에 따라서 연결 흐름이 한 2천억대로 레벨업이 됐고 그리고 자사주 보유가 한 15.1%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소각이라든가 어느 정도 전부 소각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소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회사 쪽에서 특히 배터리 산업과 전기차 반도체 쪽에서의 신성장 동원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전기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소재 산업에서를 강화하면서 중자적인 그런 청사진을 완성했다는 게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황산, 니켈, 정구체 양극재에 대한 수익 계열화가 시작이 됐고 이걸 통해서 LNF 간의 정구체 2026 상반기까지 양산 목표를 하고 있고요. LNF 전선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LNF 전선은 재생에너지라든가 전력 인프라 투자 사이클을 맞춰서 특히 미국 쪽의 증설이 될 것 같고 해저 케이블 쪽에서의 시설이 확정하고 있는데 LNF 전선 수주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조 4천억의 수주 장구를 가지고 있는데 2022년 말까지만 해도 2조 8천억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해저 케이블 쪽의 수주 장구가 급증한 것들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해저 케이블 4동과 5동이 24년과 25년도에 완성이 된다고 하면 매출 인식이 25년부터 신청이 됐거든요. 그러면 2025년, 2026도에 계단식으로 매출이 인식되면서 여기에 대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LS, LMN 같은 경우가 전기차 소재 생산 기지로 구축하는데 EVBM 세만금 프로젝트라든가 온산 쪽에 투자가 돼서 증설이 된다고 하면 증설 모멘텀을 증권사에서는 증설 모멘텀을 되게 중요시 보더라고요. 증설에 따라서 2차적인 소재에 대한 밸류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다만 리스크는 자배사들의 상장은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LS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권사들 목표가가 최근에 보면 하단이 11만 5천 원, 상단이 13만 원인데 13만 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상단은 13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장중 10만 원을 살짝 넘었었는데 10만 원 넘어가면 안 갖고 오려고 했었는데 밀렸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매수가는 9만 7천 원 이하, 손절가 9만 원 드리겠습니다. 13만 원 얘기해 주셨어요. LS 기억해 보겠습니다. 증설 얘기하시니까 어제 문득 그 단독 뉴스 기억나요? LNF가 대구의 응급제 공장 짓는다, 단독이긴 합니다만 LNF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마음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 좀 첨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어제 응급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LNF 입장에서 포트폴리 다변화 입장인데 LNF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단은 테슬라 리스크를 여전히 갖고 있을 것이고요. 테슬라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또 하나가 지금 체크해 볼 바라는 게 SK 온거의 계약이 2023년 말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재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SK 온거의 계약이 있는데 2023년도 이후에 추가 계약 얘기가 없어서 이거는 투자하신 분들은 회사 측에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의견드리겠습니다. LNF 어제 소식이 업데이트됐던 만큼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이창환 영업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기록 섹터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